절반 좀 차있는 것 같아 지금 바닥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이렇게 했냐니까 눈두나봐 지금 아래에서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 아래에서 4시경을 넣었다가 4시경을 끊어먹고 그런데 안쪽에서는 시멘트 같은 걸로 맞춰서 왜냐면 지난번에 사진 찍었는데 시멘트가 4분의 3을 맞고 있었대요 5분의 4 정도를 4시경을 봤을 때 몇 미터 들어가죠?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기 배관이 깨진 것처럼 보이네? 배관 깨졌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흙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깨진 게 아니고 흙이 옆에 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들어가 봐 거기서 엘보 오케이 1층이 형 여기다 봐 여기다 봐 여기야 사장님 여기 좀 파주셔야겠는데요 네? 이쪽으로 파주셔야겠는데요 집 수장에서 나오는 별관은 여기 있어요 여기를 팔아갈래 저 두개 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래 여기 있다고요 설마 뭐냐면 좀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실래요? 간에 진동이 없어 지나갔어 한번 그쪽을 파보시죠 플렉스 한번 더 해보자 확실하게 한번만 더 확인해보고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간이 확실하면요 여기 홀쏘 구멍을 내서 작업을 하고 위에 나중에 다시 피부시 본드로 붙이면 되잖아요 네, 저거 걷게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오고 여기 화장실 들어가고 여기도 티 써도 주방 같다 이 말이에요 낼까요? 낼시게 한번 끊어진 거야? 케이블? 네, 케이블 끊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요 떨어지는 바? 한 씩에서 내려가요 내려가자마자 똑같고요 행으로 여기 지금 노즐 케이크 응, 여기 있네요 프레스처럼 생긴 거 같은 저 바깥에서 쓰는 그런 고압버스를 갖다 집어넣고 여기가 실내에서도 고압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걸 끊어져 버렸더니 얜 또 다른 줄이네 이게 내시경 줄인가? 끊을 가능성도 있고요 3.5 3.5 2.5 엘로 엘로 잠깐만 소비서 엘로 거기예요 꺾어볼게요 꺾었거든요 꺾였어요? 꺾였어요? 갈게요 그러면 5.5 아니, 기름이 많아가지고 네 여기서 걸리는데요 여기서 꺾나 보다 꺾을 수 있고 꺾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지금 이 지점이 안 들어간 지점이거든요 오케이, 사이 어디야? 응, 이제 저기 호시서 넣어보시죠 세영아 싱크대에서 물 써봐 들어왔어요 네, 여기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 끌고 있어요 응, 물 나온다, 그치? 네, 이쪽 넣어보세요 가보시죠 맞아요 아, 그러면 트랩을 해놓은 거야? 음 한번 들어가보죠 아 빨간 손이면 이건 뭐예요? 이물질인데 툭 쳐버려 개다리 개다리 개껍질 같은데 어, 진짜야 개다리 껍질이 맞아 개껍질이었어 맞아 개껍질이었어 어, 근데 밑에 진짜 엄청 깔려있네요 어? 소맥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려야네 아 그리고 절반 좀 차있는 것 같아 지금 바닥에 봐봐 아이고야 여기서 작업하는 게 맞죠 완전히 맞췄네 어, 봐봐 세영이기도 왔어 봐봐 위로 세워서 나오네요 완전히 거의 뭐 지금 시멘트 보이시죠? 거의 틈이 없는 거 네 여기 맞네 왜냐면 이렇게 나오지 그냥 그러면서 더 못 들어갔던 게 그러면 여기 시멘트 가득 부어져 있으니까 이거 못 지지나 일단은 그러면 얘기를 하고 분쇄 여기 샤프트 플렉스로 한번 해서요 강도를 보고 나서 이제 약품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번갈음 해보죠 아, 감사합니다 됐어 한번 돌려보실래요? 네 좋아요 좋아요 고통을 준비해줄까 R600 들어갈까요? 도레드로 한번 들어갔다 왔다 해볼까요? 네 그거 하다가 배고 함께 그럴 수 있지 고압하고 플렉스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고압을 지금 준비해서 쏴서 앞에 시야 확보되면 다시 플렉스보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고압 준비합시다 우리 같이 세영이하고 승빈이가 고압 준비를 해주세요 고압 준비합시다 우리 같이 한잔 하시고 하실래요? 좋아요 어디 있나요? 아, 아까 제가 풀 것 같은데? 아, 예스 오 이렇게? 예, 보이셔요? 극진장님 시멘트가 흘러나오는 게 보여요 집게도 치실까? 나 그것 좀 줄볼래? 집게 앞에 큰 돌이 있거든 어 한번 보실래요? 아까 그거 뭐지? 개 같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응, 꽃게 시멘트인데 약품을 넣었다 그랬잖아 이사문들이 아, 근데 이거 약품으로 많이 녹았다 그러니까요 점점 뚜껑은 거 나오지 저기 뭐지? 에이, 아무래도 있어요 팀장님 말씀대로 시야를 한번 확보하고 작업 능률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짐착이 있나요? 승인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 부셨거든요 어, 네 지금 바로 고압 써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쏴주세요 여기가 더 안 내려가는 데에요 안 당겨져요 전혀? 네 지금 보이시죠? 꺾여갖고 얘가 꺾여갖고 얘가 네 내가 할게 아니고 죄송해요 아니 어디? 지금 딱 다친 부위 응 곰지 않았어? 내가 피부가 안 남으네요 아니야 힘든 데다가 이게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지 내가 할게요 어? 아니요 심사하지마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오! 음 잠깐, 잠깐! 네, 네, 네 네, 주요 헤헤 오케이 샤프트 한번 돌려야겠죠 예, 때려주세요 예, 지금 그... 같이 들어가는데 DSS DSS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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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졌는데 많이? 잠깐 멈춰주실래요? 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끌고 온다 오케이, 좋아해 근데 거기에 턱을 못 넘는 거야 아, 넘는다 넘는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돌려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넘어왔어, 넘어왔어 네 플렉스 이렇게 돌려주실래요? 어떻게 나가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해도 안 있어요 쉽지 않다 바로 앞에 있잖아 그러면 팀장님 계속 돌려주세요 제가 부셔서 얼마나 안쪽이에요? 바로 앞에 있어요 승빈 한번 볼래? 승빈 이거 봐봐 바로 앞에 있지 아 근데 너 손 괜찮아? 뭐 감수해야죠 뭐 아니, 내가 할게 깨진 거에요? 많이 부서졌는데 아, 그러면 플렉스로 긁어와도 그러니까 승빈이가 그거 전문이야 어디야 어, 밀어놓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역시 와 이 내싱형과 플렉스는 이게 뭔데 봐봐 우리 승빈이가 아 어, 이거 부셔야겠는데 저게 드라이버를 한 거 반 짜는 게 없지 어, 빼 놨어? 그걸? 이야 손재주가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이야 역시 우리 승빈이 여기 어 아, 이런 게 들어있으니 우리 그거 저거 네 네 저거 딱 2.5m 빼내는데도 반나절 거의 한나절 걸렸죠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입구 입구에서 점점 올라서 들어가면 더 굵어진다는 얘기 어, 네 입구야 두꺼인데 2층에서 이거 엄청 두꺼워 그 딱딱함이 다르네, 얘는 팀장님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약품을 벗고 30분 기다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아, 네 다 빼고 예, 예, 예 저 고압 먼저 써볼게요 네 괜찮아요 가시죠 아, 네 찍게 찍게 잠깐만요 차은 하나 잡고요 오케이 손으로 소리가 더 커졌네요 제게 부실까요? 그럼 부숴버리자 과감하게 아이고 아예 이렇게 고압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꺼 꺼 채영아 빨리 잡아야지! 아이고 지나갔다 지나가면은 탁 잡아 잡아 오케이 꺼!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펴주실래요? 오케이 부실 수 있어요? 부실 수 있어요 응 걔는 부셔야지 될 것 같은데? 봐봐 부서지잖아 오 얘는 크네요 잘 부셔지네요 부셔지기는 좋네요 이제 3점 부각해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4시간 보고 할래요? 그냥 하실래요? 어.. 생각보다 약품이 엄청 많은데 지금? 그죠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600 한번 돌리고 가시죠 내가 여기를 잘라버리고 뜯어놓고 어이구 와 대빵 큰데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좀 잘 될 것 같네요 조심해서 아이쿠 아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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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받고 있어요 일부러 쓰레기 안하고 벨레멩이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우하우 우와 네 네 난 못 봤어요 광고리가 또 나왔네 이게 이제 4미터 5미터 이상 땡겨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 저 안에 보이지 세영아 한번 빼봐 잘했어 이제 내가 고압으로 한번 또 긁어와 볼게요 네 네 대행위 추천 잡아줘봐 껴내 끼네요 껴버려요 한번 다시 잡아 엄청 오케이 꺼내고 꺼내고 자 빼 오케이 짜장면 시켜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팀장님 저혈당 안 오시겠어요? 아니 혹시 몰라서 작업이 이게 한 두시간 더 걸릴 것 같아서 드시면 우리 시켜 먹자 아니 그냥 가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어떻게 짜장면 드실래요? 좋아 잘했어 잘했어 다시 켜주실래요? 좋아 넷이 형 보고 싶으시면 봐도 되고요 오케이 좋은 생각이에요 넷이 한번 보고 하자 아 배고프다 야 저 해가 저 산 떨어지기 전에 끝내야 돼요 저도 마음이 불쩍 같습니다 네 가시죠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네 한 번 더 한 번 더 고압길까요? 좋은 생각이셔요 자 자 커서 안 부러지나 봐요 네 부러워 예예 네 저는 방이 떨어져서 조금 서일 것 같아요 어? 왜 색깔이? 와 넘실넘실 나오는 게 보이는데 제가 뺄게요 아예 맞아 맞아 조금씩 해 아예 나와 물 줄어놨으니까 나 우리 손 놓고 올까봐 그러는데 손 못 뺄까봐 지금 근데 그 가스 되게 위험하다 이리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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